최근 5월 브라질 남부에 닥친 홍수는 역대급 폭우로 전세계에 주목을 받았는데요. 아시아 역시 중국과 일본에 많은 폭우가 쏟아지며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그 피해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러시아 역시 큰 물폭탄을 맞으면서 도시가 잠기고 있고 어제 러시아 해변에 나타난 이상한 모양의 토네이도는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올여름 장마가 시작부터 거센 비를 쏟아냈습니다. 제주도에서 시간당 50mm가 넘는 기록적인 물 벼락이 떨어졌는데요. 어제 6월 20일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어제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어제 20일 저녁 9시와 오늘 6월 21일 오전 9시 일기도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어제 20일 제주도를 스쳐 지나갔던 장마전선이 오늘 오전에는 다시 큐슈 북부지역으로 내려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말에는 제주도를 포함한 한반도 남부지역에 또다시 비구름대가 몰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를 살펴보면 내일 토요일 22일부터 제주도에 다시 중국 중부지역으로부터 건너온 비구름대가 한반도 남부지역과 중부지역을 지나치면서 22일 토요일부터 24일 월요일까지 제주도를 포함하여 남부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수도권에도 23일 저녁부터 24일에는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지진 소식입니다. 6월 19일 오후 4시 5분부터 일본 독가라열도근에서 군발 지진이 발생 중입니다. 19일 하루에만 9번의 군발 지진이 발생했으며 20일에도 독가라열도근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독가라열도근의 군발 지진이 일본과 주변 환태평양조산대의 강진에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 받았던 영상들은 차가 몇년간 지속적으로 업로드를 했었습니다. 최근 간또지역의 대지진 위기설과 맞물려서 매우 안좋은 시그널인데요. 일본 전체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화역과와 같아서 위험지역 내의 지진들에 대해서는 항상 긴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 독가라열도와 간또지역의 지진들 역시 매번 반복되는 위험경고를 우리는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찌 보면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으면서 살고 있을 일본인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비하면 그래도 지진의 안전지대에 살고 있는 한국인이 일본인들의 매일같이 느끼는 지진에 대한 공포를 이해하기는 힘든 상황인데요. 내일 6월 22일 토요일은 보름달이 뜨는 날입니다. 보름달이 지진 발생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규모 5.5 이상의 강진을 연구한 결과 상당수의 대규모 지진들이 달과 태양의 중력이 특히 강한 시기에 발생을 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를 살펴보면 내일 토요일 22일부터 제주도에 다시 중국 중부지역부터 건너온 비구름대가 한반도의 남부지역과 중부지역을 지나서 22일 토요일과 24일 월요일까지 제주도를 포함하여 남부지역에 비가 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일본 인근 지역인 제주도 인근 지역인 독가라열더 근해에서 군발 지진이 벌써 9번 발생했고 내일 제주도와 남해안을 지나치는 비구름대의 시기는 바로 보름달이 뜨는 시기입니다.